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참 이준석이는 특별한 재주는 갖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재주가 거짓말을 참말처럼 그렇게 꾸미는 기술이 아주 뛰어난 친구예요. 정말 그 공동체 차원에서는 참 앞으로 큰 우한 덩어리입니다. 거짓말을 참말처럼 꾸미는 보통 사람들은 얼굴이 붉어지거나 이렇게 표가 나는데 이 친구는 아주 타고난 능력 같아요. 이번에 대구에 가서 금지곡을 계속 부를 것이다. 윤정부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앞줄에 선 대구위원이 있다면 주넘하게 꾸지다 랄라.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원하는 친구가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광분하고 다니면 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논리가 없고 지혜 생각하는 걸 그냥 꾸며가지고 참말처럼 사람들이 전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는 거죠.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늙은 세대도 자유를 원하지. 너희가 즐기고 있는 자유라는 것이 늙은 세대가 피 땀과 피를 흘려서 구하는 것이 그게 때문에 너희가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지. 너희는 세대는 자유가 진짜 무언지 아냐 이야기죠. 가난과 여러분들 피팍 속에서 독재 하에서도 투쟁하고 돈 벌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중동 사마을 가고 여러분 월남전에 참전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다 이야기죠.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가 보장이 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뭔가 하니까 노예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겁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은 자유인데 그 자유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늙은 사람이나 젊은 세대나 중년이나 간에 다 자유를 원하는 것이고 그 자유를 담는 그릇이 바로 선거 공정성이라는 이야기죠. 선관위가 우정사업본부가 결탁해서 전국적인 이번에 대구에서 발표한 본인의 기자회견 문의가 그런 겁니다.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배척하고도 우리는 대통령 선거와 치선에서 이겼습니다. 위협이 아닌 것을 위협으로 과장하고 비상상황이 아닌 것을 비상상황으로 선포하며 실제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갈채를 보내는 유튜브들의 활기를 치는 이유는 그들이 저런 위협과 선동으로 대중을 지배할 수 있고 그 서비스를 권력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던 착각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이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는 진짜 공공의 적입니다. 정말 그 젊은 친구가 앞으로 끝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기술은 탁월한 능력 같습니다.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가 결탁해서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관외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관외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다 그런데 일부 유튜브가 가정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국힘당 내부에는 선거사기 은폐론자 부정선거 은폐론자가 3명이 있습니다 1번은 이준석이고 2번은 하태경이고 3번은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기호입니다 군장성 출신이고 육사 출신입니다 52년생 정도 됐을 겁니다 하태경과 여러분들 62년생이 아니고 72년생 정도 됐을 것이고 이준석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철원군의 여러분들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기호 의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부정선거 없다는데 뭔 부정선거야 2021년도 10월 11일 발언입니다 2022년도 8월 11일 날 한기호 부정선거 없었다 그렇죠 이게 국접경지역에 철원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4선 의원인가 그럴 겁니다 육사를 나오고 삼성장군 출신인 한기호 사무총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국힘당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한기호 후보가 출마했던 지역의 성적표입니다 표를 이동시킨지 않습니까 표를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1.2%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여러분들 한기호 후보가 마이너스 12.6%입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당 우림 후보가 플러스 1.3%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의 플러스 값하고 미래통합당하고 국가혁명당 합을 다하게 되면 거의 수치가 일치할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의 한기호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1%에서 16%를 빼앗긴 겁니다 이런 것은 미친 숫자로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이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표를 빼앗긴 겁니다 전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는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6%에 나온 겁니다 표를 수치에 넣어줬기 때문에 0에서 3을 크게 벗어난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의 한기호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가 가져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이후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여기 한기호가 있네요 거소선상, 관외사전투표, 국외부주자투표, 관외사전투표가 동별로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 여러분들 데이터는 멀쩡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이 여러분들 선거 사기를 주도한 사람들은 이렇게 발표하더라도 숫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누구도 분석을 안 할 거로 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사기 숫자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뭐죠?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이런 천인 공로화를 뭡니까?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이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작업을 딱 들어가니까 데이터 상의 규칙성이 착하게 포착이 됩니다 한기호에게 30%를 빼앗고 그다음 후보와 함께 30%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꿀꺼덕 하고 먹어치운 겁니다 이 데이터가 정상이 아닌 겁니다 선거 데이터가 이런 규칙 하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이 선거 데이터가 제작된 거란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던진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쳐가지고 만든 그 선거 결과가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그냥 만든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냐 이렇게 돌린 겁니다 한기호와 함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의 30%를 빼앗고 그다음 후보한테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의 30%를 빼앗는 그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지 마음대로 만든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뭡니까 그것을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다가 조작이 잘 안 됐을 걸 보는 당일투표 득표수를 더해가지고 후보별 총득표수를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아무도 이것을 분석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날밤에서 제가 분석해보니까 두 후보완께서 30%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꿀꺼덕 하고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게 되면 분석결과가 이런 겁니다 한기호 여러분들 얻은 5351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30%된 1588표를 빼앗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여러분들 180표 얻은 것을 30% 50표를 빼앗아가지고 1638표를 더불어민주당의 정만호 후반께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하고 국가혁명배당금에서 1638표를 빼앗고 그래서 선거를 딱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뭐죠 44% 정도 나와야 될 사전투표 득표율이 민주당 후보는 56%까지 뻥튀기를 시킨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뻥튀기가 얼마나 여러분 심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훔쳤네요 사전투표 득표수의 27.9%를 훔친 겁니다 아주 큰 수치입니다 4.15 총선에서 전국 평균은 25%인데 한기호와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3.960%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만호 후반께 넘겨준 겁니다 한쪽에 빼앗고 한쪽에 넘겨줬으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27.9%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참가자수를 늘리지 않아야 된다고 한교환 후보하고 민경호 후보하고 공병호가 계속해서 외쳤던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는 그냥 그대로 뭡니까 조작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민주당 후보 사전투표율 58% 당일투표율 44% 빼기 플러스 14% 여러분 당일투표율이 44% 나온 후보가 어떻게 사전투표율이 58%가 나옵니까 표를 쑤셔 넣었다는 겁니다 전산적으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이게 선간이 발표자료입니다 미래통합당의 한교 사무총장 당일투표율 54% 사전투표율 41% 빼기 마이너스 13.8% 당일투표율이 54%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전투표율 41%를 받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게 다 남아있는데 그런데 선간이가 검찰에 가가지고 2위 신청을 해 한교환이 나쁜 놈이니까 민경웅이 나쁜 놈이니까 저놈들 그냥 수사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그냥 잡아 넣으십시오 너희가 무슨 짓을 했냐 너희가 국민들이 던진 표를 합산회가 발표하지 않고 사전투표의 득표율을 너희 마음대로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한교 후보 표는 30%를 빼앗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한테는 30%를 대해줬는데 너희는 뭐라고? 이거를 춘천시 철원군만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했잖아요 한교 사무총장이 아마 지역구 관리가 탄탄했던 모양이네요 사전투표 참가자 수 27.9%를 빼앗기고도 승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승리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이 선관위 자료니까 한교 후보가 1만 5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좀 수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 견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 27.9%를 조작한 건데 맨 위에 있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후보별 다 조작됐지 않습니까 30% 30% 빼앗은 걸 다 수정하고 나니까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지금 보시는 45%, 53%, 2%거든요 거의 당일 투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1.4% 차이 나고 미래통합당 한교 후보도 1.6% 차이 나고 이게 정상선거거든요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제야 전문가가 다 밝혀냈습니다 검찰이 소환해가지고 뭡니까 이거 들이밀고 누가 했노 이렇게 하면 불겠죠 안 불 수가 있으면 검찰에 가면 다 불게 돼 있는데 검찰 수사하면 다 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잖아요 검찰 수사관을 딱 내놓고 누가 조작했냐 누가 조작했어 나 조작 안 했는데요 야 이 봐라 너거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위투표 득표율이 조작 안 하면 1.4% 1.6%처럼 오차범위 내에 작아야 되는데 표를 얼마나 쑤셔 넣어가지고 민주당 후보는 14% 차이 나는 거야 표를 얼마나 여러분들 한기호 후보와 함께 빼앗아가지고 13.8%나 빼앗은 거야 당신들 정신이 있어 이렇게 하면 뭐 안 불겠습니까 안 불 수가 있습니까 당신 제대로 불면은 그냥 있는대로 다 불어라 불면은 행량에서 우리가 고려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뭐 그러면 안 불은 사람이 어디 누가 있습니까